정부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기술 개발에 15년간 총 2조여 원을 투입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 산업에 필요한 원천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초인류기술개발 사업을 공동기획 중이라며 2021년부터 2035년까지 2조 3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업을 통해 과학산업계 난제를 해결하는 도전적 연구개발과 산업계 파급 효과가 큰 원천기술 창출을 지원할 방침입니다.